보석 같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라이프케어 AI 서비스, 누구오팔을 소개합니다. 저런, 또 약 드실 시간을 놓치셨나요? 이제는 잊지 않고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누구오팔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약 알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마트폰 누구 앱에서 누구오팔 서비스 메뉴에 있는 투약 알림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투약 알림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투약 정보와 수행 체크 횟수를 선택하시고, 무슨 요일의 약을 드셔야 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투약 시간을 설정하시면, 투약 알림 설정 완료! 시니어 라이프케어 AI, 누구오팔, 오팔 세대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려보세요.